예쁘게 입고 자신감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감으로 가지고 GO! 그게 좋아? 안 돼! 진짜 신한 거 아니야 신한 거 안 해봐 고백 고백 잘 하죠? GO! BACK! GO! BACK! GO! BACK! GO! BACK! 거 Kris Kanan 고백 고백 누미가 있을까? 아 젠장 젠장 며칠 젠장